사기업으로부터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임밀한 광주시 의원이 징계 심사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.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임 의원에게 제기된 사안이 중대하고 더불어민주당,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사와 경찰 수사 등도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진보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은 엄연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, 방탄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쓰려고 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.